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티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출마서는 프로젝트 나누구를 시작합니다 저는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성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성규입니다 지금 도전하는 지역구가 서울 어디죠? 마포갑입니다 마포갑은 오성규 현역 의원은 누굽니까? 노웅래 의원님이십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누구에 우리가 모셨는데요 나누구의 취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분에게 공정한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모토이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광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 약간 독특합니다 5분간, 먼저 5분간은 저랑 좀 얘기를 나눈 다음에 10분간은 혼자서 통째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는 5장 볼 수 있습니다 PPT든 사진이든 그렇게 10분 동안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5분간 마무리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맷 괜찮나요? 너무 좋은데요? 신선한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앞 인터뷰 이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20대의 시민운동가로 변신을 해서 경실련과 환경쟁이라는 환경운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행정일도 하시고 또 정치에 도전하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시민사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다면요? 네,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누군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소음과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직접 우리 사회의 모순된 구조, 좀 뒤처진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울시 행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서울시 비서실장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실제 시민들에게 효능감 높은 정책의 수요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역할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 하다가 서울시 공무원,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환은 가족들도 크게 그 과정에서 큰 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이러면 좀 긴장할 듯 합니다 변신은 무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처음에 현대중공업 사원으로 입사를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어느 선배가 시민운동 하자고 소위 꼬셔서 제가 결단을 했죠 시민운동 하겠다 대기업 내려놓고 변신을 한 번 이미 했었기 때문에 담을 넘는 것, 변화를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익숙한 선택이었고 깜짝깜짝 놀라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뜬을 오히려 떠밀고 뭐하고 있어 한 번 더 도전해보지? 네 그런 응원을 받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국회의원으로 간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점도 있고 한계도 느꼈을 텐데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시민사회의 이점은 꼭 간직하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건 뭔가요? 우리 시민사회 출신 선배들이 국회 진출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뭐 이용선 선배도 계시고 통일운동 하시던 남인순 선배도 계시고 뭐 이학영 선배도 계시고 저는 하나같이 다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도 있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이런 국면들이 본인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책임 있게 다 잡는 역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아마 또 우리 시민운동의 장점인 협업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마포갑이라고 그랬어요? 농래 현역원이 있는 건데 이제 농래 현역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꽤 될 듯 합니다 대략 몇 명쯤 있습니까? 자천 다천 거론내는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되고 있고요 그게 뭐 알려진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좌우전 양쪽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나만의 경쟁력은 이거다라고 내세운다면요?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 선수가 유틸리티 부분에 골든글러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시민운동 하면서 환경운동 하면서 그리고 행정도 하면서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제 파이브툴, 유틸리티 정신으로서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정치인 어느 포지션이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네, 다 소화가 가능하고 유격수든 이루수든 네,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우리 약자들의 삶을 지키는 역할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미래세대들의 삶을 보장하는 역할 이거 다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정치 자, 현 민주당 지도부와의 교감 정도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가치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2010년부터 시민운동과 정치 행정을 나란히 같이 해온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우리 혁신공천 이런 과정을 함께 했었고요 지금 당대표로서 여당의 무지박지한 탄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당원들과 함께 드러내고 함께하는 길에 제가 최선도에 서 있다 이렇게 주장해도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0분 동안 오성규님이 직접 통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치인이 갖춰야 할 5가지 덕목을 골고루 갖춘 파이브툴 정치인 오성규입니다 군부독재에 맞서서 민주운동을 하면서 늘 시대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또 환경운동을 하면서 기후변화, 난개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의 건강을 지키는 먹거리 안전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치는 누구보다도 사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년간 시민운동가로서 이런 인생에 충실해왔고 공공성은 저희 가슴에 깊게 새겨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45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느슨한 관료조직을 혁신적으로 역동적으로 바꿔서 혁신공기업으로 변화시켰고 그 성과로 행안부 공기업평가 1위 서울시기관평가 1위 서울시기관장평가 1위 소위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혁신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부터는 서울시 비서실장을 하면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책임과 실행의 일하는 가치를 박원순 시장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파이브 툴 정치인 오승규입니다 다음 시민들께서 그리고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당신이 어떤 효능감을 우리에게 줬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아마 모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민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업으로 5년 연속 1위를 했던 따릉이 제가 2014년에 따릉이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손들고 박원순 시장님께 따릉이 운영 저희 서울시설공단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울시민들께 가장 진리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자신감이 있었고 또 직원들을 설득해서 좋은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계획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혁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따릉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섬세함까지 갖춰섰습니다 공공자전거 도입되다 보니까 동네의 자전거 점포가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그럼 이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따릉이 자전거에 대한 수리 작업을 일정한 비용을 동네 자전거 점포 운영자 사장님께 드리고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온라인 소통단 부단장 소임을 맡았었습니다 오프라인 캠프보다 더 중요해진 온라인 캠프를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커뮤니티에 담았는데요 굉장한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재명인의 마을은 지금도 당원과 지지자들 20만 명이 소통하는 채널로 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라는 쇼츠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콘텐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소통단의 역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원들로부터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울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비리검사 탄핵 그리고 김은경 혁신안 관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인디언 기후제식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을 때 250만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봉에 섰었습니다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던 과정이었다 자부를 합니다 다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 희망이 창의적 공정국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공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3년을 겪은 후에 최상위 0.1% 소득과 하위 20% 소득의 격차가 무려 1400배가 났습니다 자산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데요 상위 10%의 자산이 전체 대한민국 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불평등 심화 속도가 즉 가속도가 2위에 해당한다고 발표가 됐고요 반면에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꼴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켜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수록 사회는 불안해지고 당연히 그런 속에서는 인간 개인이 가진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도 나고 패자도 부활하는 그런 세상을 저는 원하는데 불평등이라는 부분이 그 꿈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주당 집권이 곧 진보다 저는 이렇게 늘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네 가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철강이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10년 뒤에는 전세계 반도체 생산을 미국에서 60%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생산의 80%를 아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포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수출 규제 등을 통해서 반도체의 실적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둘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심각한 후퇴를 결행을 했고 이 문제는 아마도 두고두고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을 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절벽 문제입니다 올해 출생이 최초로 20만 명이 안 될 것이라는 보도를 얼마 전에 접했는데요 인구절벽 문제는 지방소멸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메가시티라는 것을 내세워서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이런 아이러니한 정책을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할 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 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1960년대 쿠바 핵미사일 위기 이후에 가장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한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제타격, 북진통일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는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위기를 해결하기는 그냥 가속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재를 반드시 민주당의 집권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혁신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혁신해서 세기민등 정치를 통해서 돌파해 나가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국민들께서 180석을 몰아줘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장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불평등, 해소 등 그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무책임한 정치 이제 혁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께서 사가운 아스팔트에서 촛불을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바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입니다 기소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와 국민 발환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과제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국민소환제다라는 답을 78% 하고 계십니다 유신헌법에 의해서 폐기된 국민 발환제 부활은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일입니다 대통령실 청원 게시판의 동의 숫자로 국민들이 뛰어난 민주주의의 의식을 저렴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을 반드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는 민주정치 1번지입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사가 있는 곳이고 우리당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역정이 고스란히 담긴 곳입니다 반드시 마포갑이 민주당 정치 민주정치의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우승교가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갑에 도전하는데 마포갑의 지역적 특성은 어떤가요? 마포는 한마디로 교통의 중심지역이다 그리고 젊음이 넘치는 세계적인 상징 문화거리가 마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가 좀 젊습니까? 전철력에 맞는 세대를 아마 보면 평균 한 30대 정도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점수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을 오래 하셨어요? 네 최장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최장수입니까? 네 여러 가지 평가가 박원순 시장에 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이 점은 참 긍정적으로 내가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박 시장님은 꼼꼼하고 디테일한 실천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효능감의 정치 그게 필요한 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2014년에 따릉이 도입 그 따릉이 도입에 기여를 하셨네요 보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저는 공공경제가 무너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복원시킨 상징이 따릉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난 대선 때는 제명인의 마을 만드는 데도 함께 하신 거예요? 제명인의 마을을 우리 온소단이 만들었거든요 모든 오프라인 캠프를 온라인에 다 담았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서로 입주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아까 소개해보니까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습니까? 서울혁신회의에 제가 상임운영위원장,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혁신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한 천여 명의 분들과 함께 그럼 혁신회의에 참여한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정치 지망생들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열심히 하는 혁신 당원들이 제일 많고요 정치를 꿈꾸는 분들도 물론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평등에서 인심난다 이게 참 다가왔어요 왜 그걸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까? 인심이 베푸는 식으로 나오면 저는 별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온한 마음에서 너그럽게 같이 함께 살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인심이 나와야 되는데 곡관에서 나오는 것은 베푸는 거잖습니까? 저는 평등해야지만이 차분함 속에서 온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환경운동을 오래 해온 어떤 기반에서 나온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기후변화는 우리가 몸소 느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곧 인류가 공면을 할 수도 있는데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현 세대에 책임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예를 든다면 어떻게 제도화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후쿠시마 핵폐수를 방류하는 것 그건 당장 우리에 대해서는 클 피는 없지만 미래 세대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네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이제 선거를 본격하게 되면 구체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좀 모아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마포는 우리 민주정치의 1번지입니다 종로가 정치의 1번지가 아니라 저는 민주정치의 1번지가 마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포의 민주정치를 굳건하게 뿌리 내릴 오성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도전은 이번이 처음인 셈입니까? 제가 16년에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13번째로 인재영입을 해서 더블어벤져스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인재영입을 당했군요 당시에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도전하는 건데 국회의원 도전은 처음입니다 본인의 당선 여부를 떠나서 이번 총선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퇴보했죠 윤석열 정부 집권에 의해서 새롭게 진보가 필요한데 민주당의 집권이 저는 곧 진보다 생각하고 민주당의 압도적 총선 승리가 그 진보를 이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 이런 주장을 국힘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절벽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구 절벽과 같이 오는 게 지방소멸인데 지방소멸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대책도 없고 인구 절벽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는 정부가 갑자기 정략적으로 메가시티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느덧 아니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한다면 마포가 민주정치 1번지라는 것은 민주당이 공유해야 될 가치고 최전선의 마포가 있다 그걸 제가 반드시 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오마이티비가 야심차게 기회를 하는 겁니다 모든 후보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자 나 누구가 곧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후보가 한 천여 명이 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천 명이 다 손 들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기타 등등 또 국힘, 그 누구에게든 열려진 플랫폼을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오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2차 라운드를 나중에 기획하고 있어요 온라인 상에서 조회수가 많거나 오, 이 사람 내용 참 좋다 하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할 텐데요 우리 오연호 대기자님께서 불러주시면 그리고 육군자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반드시 나와서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코너에 나누구에 출연을 하시려면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오마이나누구골뱅이네이버닷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구를 통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성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